안녕! 난 자루! 안녕! 난 꿀밤이! 오늘은 마커찾기를 이어서 해볼거야 아 우리 저기 멀리있는 점퍼엠까지 있겠으니까 그 옆으로 가보자 오 자루 여기 있는 마커가 있는데 어디? 여기 여기 공예 굴러다니고 있어 왜? 뭐야? 오 올마커 바로 찾았구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이 친구도 마커 중에 하나였어 아 이 친구도 마커야 어 나는 그냥 NPC인줄 알았거든 나도 얘 NPC인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까 얘한테 딱 가보니까 마커더라고 어 그럼 우리 지나친 마커 있겠다 그치? 어 또 계속 찾아보자 그래 그래 가보자 이 물속에 뭐가 있는데? 이 물속에 아 이건 가짜다 낚였어 그건 아무것도 아닌거 같아 이건 그때 찾았지 오 맞아 오 꿀벅이 그걸 기억하네 나 쟤 모를 줄 알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에헤 난 기억하지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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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커 마커 안녕 얘는 검은색깔 마커야 검은색깔 마커 깜둥이 어? 짜라 저기 저기 그니까 저기 갇혀있는 애랑 여기 종료가 떠있는 애가 있어 투명히 있어 얘네는 어떻게 묶지? 오 어떻게 묶는거지? 어 어? 으아아아악 으아악 으아악 저 위쪽으로? 아으아아아악 쟤네랑 조금 기다려봐야될거 같아 오 쟤네는 바로 먹을 수 있는게 아닌거 같애 어? 쟤네는 바로 먹을수 있는게 아닌거 같애 짜라짜라 여기여까여기여까여기 오기여까여기 왜 뭔데 뭔데X2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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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삼정 주인이지만 사실은 마커일거 같아 짜잔 아 이 친구 너 너 상점 주인인 척 하고 있었구나 나 엄청난거 발견했어 이거 전등마코다 전등마코 자 눈썰미가 좋은데? 오 나 깜짝 놀랬다 여기 뭐 있어? 여기 2층 되게 수상해 어 뭐야 사다리다 야 여기 누가 납치했어 마코를 납치했어 골 봐봐 어 마코 납치 어디야 뭐 해야돼 마코야 너 어쩐다 납치 당했니 아 납치된 마코 아무래도 상점 주인이 수상해 여기에 누군가 더 있을지도 몰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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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범인이 있는거 같아 자루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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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가 범인이구나 상점 주인이랑 이녀석이랑 한패야 아 너네 사귀냐 사귀는건 아닌거 같아 그리고 더 잡혀있는 친구는 없겠지? 어 없는거 같아 여기는 다 찾은거 같아 너 다음에 또 온다 납치하지 마라 그러지마 이거 뭐야 뚜껑인데? 어 뚜껑이다 마코 뚜껑만 있어 여기 덜렁 아니 뭐야 누가 여기다가 뚜껑 벌어놨어 누구야 누가! 누가 마커를 벌고 벗겼어! 이거 찾아보자. 여기도 뭔가 있을 것 같아. 여기에 분명 벗겨진 마커가 있을 거야. 어? 여기... 이거 뭐라 그러니? 이거 철로 된 마커? 어, 철로 된 마커다, 철. 이거 아이언맨인가 봐, 아이언 마커. 여기 또 점프맵이다! 자, 죽지 않게. 죽지 않게, 죽지 않게. 아! 죽었다! 여기 되게 귀엽게 생긴 마커가 있어. 귀엽다, 걔 짱구 같아, 짱구. 용암인가 봐, 용암. 아, 용암이야, 짱구가 아니라. 용암 마커. 그리고, 다시 나가려면 또 점프해버려야 되나 봐. 여기도 아주 수상하거든? 여기 막 기계 공장처럼 생겼다. 어, 마커 공장이야. 어, 여기, 여기 얘도 맞을 것 같아. 미니 마커다, 미니 마커. 쪼꼬메. 되게 쪼꼬메. 어? 볼 봐봐! 여기 열쇠가 떨어져 있어, 공장해! 어? 진짜네? 이거 뭐지? 어디다 쓰는 거지? 열쇠! 먹었어! 나도 먹었어! 근데 꺼낼 수 없어. 그니까. 이쪽에 뭐 공간이 있다. 으아아아아아아아악! 흐흫! 흐흫흐흫흐흫! 어? 자루가 여기 왜 있지? 어머, 엄마? 어머머! 아아악! 시체를 발견했어! 시체 옆에 마커도 있는데? 어, 여기, 여기! 짜잔~! 박스 마커! 네모난 마커를 발견했어요! 너가 봄인이냐? 아, 시체야! 시체! 시체! 하지만 시체이 너무 무서워! 난 마커를 먹는 게 무엇이죠? 안녕 시체야 우린 가볼게 마크를 찾았거든 안녕 그러면은 이제 이 공장은 끝인가 다 찾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나가서 이제 햇빛을 보자 답답했어 저기 너무 답답했어 자 보자 굉장히 수상한데 굴뚝에 있는 혹시 굴뚝 마크 오 오 뭐야 올라와봐 대박이다 너 우와 연기만 컸어 연기만 컸어 아 연기만 컸 맞아요 좋았어 아하 쟤 어디가 있어 어디가 엄청 떨어지네 이번엔 우리 되게 향기로운 숲으로 놀러왔어 음 공기 좋다 여기엔 뭐가 있을까 어떤 마커가 숨어있을까 여기로 가보자 여기는 나무 마커 같은 거 있지 않을까 아 그럴싸한데 나무 마커 난 왜 또 죽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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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떨어졌어 자루야 꿀봐봐 저기 위에 마커가 있었어 그치 떨어지는 중간에 마커가 있었지 아까 전에 거기로 다시 가보자 오 마커다 마커가 여기에 갑자기 숨어있었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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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있어 누워있구나 돌 마커 왜 마커가 있어 깜짝 놀랐네 가는 길에 깜짝 놀랐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야 베러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오어 오오 오 anytime 왔나ителя 자fik 오른쪽으로 와야돼 자루야 밑에 보고 오른쪽으로 왔다왔다 왔다 sä야 새 Glory 일반itan 이거 닭인데 닭이야 치킨마커 왔다 오 오 그리고 자루야 아까전에 우리 여기 공주에는 못 먹었던 거 있잖아 이쪽으로 이렇게 점프하면 먹을 수 있죠? 오! 안 할까? 어머! 그 뒤로 살짝 도와봐 어? 우와! 이거 폭죽이다 이거는! 폭죽! 벌룬이네? 벌룬! 벌룬! 풍선 마커! 어! 아 혹시 이 묘비가 저 마커의 묘비? 아! 오! 아! 존비 마커! 좀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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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좀비 마커가 있어! 좀비 마커야! 이걸 찾다니! 이거 어딜 찾았냐 이거! 이거 상상도 못했는데 이거? 지나가다 빠졌어! 역시 길치 아무데나 쏙쏙 잘 빠지지!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네모집 한번 들어가볼까? 여기 있는 집 똑똑똑! 어! 카펫! 카펫 마커! 카펫 마커다!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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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! 뭐야 왜 너를 의심해? 처음에 안 먹어졌어! 어! 여기 카펫 마커가 있었어! 그럼 여기에 한번 한번 들어가볼까? 꿀범모? 어! 굴뚝 마커 있나요? 어! 대박! 굴뚝! 어! 파이어 마커! 풀 마커! 어 차라리! 너 되게 수상해! 여기 가로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! 어! 뭐야 뭐야 뭐야! 오! 진짜야! 어! 뭐야! 나 못 먹었어! 숭아이도 했어! 어! 나도 못 먹었는데 뭐지? 또 마지막으로 우릴 시험하는구만! 그러게 말이야! 항상 우리의 끝은 점프앱인가! 오! 피닉스 마커! 얘! 불사조를 불사조! 아! 불사조야? 어! 나 영어 몰라서 보고 있었지! 어! 그런거 같아서 내가 얘기했어! 오늘은 이렇게 두 번째로 마커를 또 찾아봤는데요! 마커들이 여기저기 숨어있으니까 더 재밌다! 너무너무 재밌었어!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! 안녕!